계속해서 시 구의원 후보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시의원 1명을 뽑는 서구 제2선거구에서는 총 3명의 후보가 경쟁을 펼칩니다. 어떤 후보들이 출마했는지 후보들의 면면을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의원 1명을 뽑는 서구 제2선거구는 검단 5동과 검암 경소동, 연희동을 포함합니다. 서구 광역의원 선거구 가운데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지역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와 경인아라뱃길, 아시아두 주경기장 등 굵직한 시설이 입지해 있습니다. 연희동 중심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주요 현안으로 꼽힙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직 구의원 출신인 전재훈 후보가 치열한 예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전 후보는 구의원 시절 매립지 종료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인천 시의원이 되면 경인아라뱃길을 레저 관광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또 인천 서북부 종합터미널을 연희동으로 끌어오겠다는 포부입니다. 서북부 터미널을 지금 종합터미널을 유치하던 중이에요. 그걸 연희동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경인아라뱃길을 물류에서 문화, 레저, 관광, 공원화를 추진하고 싶고 자유한국당에선 신충식 인천시 청년특별보좌관이 출마했습니다. 4년 전 유정복 시장 선거 캠프에서 청년본부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서구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나대 체육학 박사 1호 출신인 신 후보는 무엇보다 건강한 서구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인아라뱃길 내 실내수영장을 조성하고 아시아두 주경기장 내 무빙워크 설치 그리고 검암역 역세권 개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역세권 개발입니다. 검암역세권 개발 검암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고요 개발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지금 특히 검암 2지구가 막혀있는데 도로교통망 확충을 통해서 계양구와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최영환, 바른미래당 후보는 서구청에서 세무과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입니다. 33년간의 공직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서구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장직을 맡아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최 후보는 특히 연희동의 도심공원을 조성해 서구의 허브 녹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연희공원 조성이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민, 우리 주민들의 건강문제나 녹지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뉴욕의 센트럴파크 같은 공원처럼 항상 걸릴 수 있고 또 노약자들이 상식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빨리 조성되고 3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서구 제2선거구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